최종 우승크로는 바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페페 베베는 크루고 코코르스크에서 247만 460페이 조회수와 19만 5782개의 좋아요 845,026개의 투표수를 받아 그리고 퍼포먼스 투표 순위 이득으로 차등점수 190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문자 투표 75,357표로 생방송 문자 투표 순위 1등에 올라 만점 800점을 받아 최종 990점으로 스트리드몬 파이터 시즌2 최종 우승크로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춤 서양 1위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 베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스트리드몬 파이터 2 최종 우승크로인 베베에게는 5천만원의 상금과 우승크로 다이아 윙이 지급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환불 equipo 환불 환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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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